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봅니다.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습니다. 별이 쌀이 될 때까지,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. 그런 사랑 무르 잊고 있습니다. 이공항을 놓고 제주 사후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. 제주 도민이라면 자신의 편이나 이익을 위해서 찬성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. 또 이러한 침묵하는 다수를 보며 어떤 정치인은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한겨울 추위 속에 20일 넘게 단식 중이던 도민의 천막까지 걷어내는 건 누구의 결정이었을까요? 아무리 법이라는 명분이 있다 해도 말입니다.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는 하얀 별 같은 포용으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사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? 우리는 별이 쌀이 될 때까지, 쌀이 밥이 될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앵커 생각이었습니다.